1940년 정주영이 자동차 수리 공장인 아도서비스를 인수한 것이 현대자동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정주영은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총명한 동생 정세영에게 자동차 사업을 맡기게 됩니다. 정세영은 정주영의 넷째 동생으로 정주영보다는 13살 아래이며 장족과 정문구에 비해선 10살이 많습니다. 그는 본래 정치의 뜻을 두고 고려대 정치학 갈라와 미국 유학까지 나왔지만 정주영은 그를 현대건설 상무로 앉혀 사업 동지로 만들었죠. 1967년도에는 미국 포드와 합작한 현대차 사장직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자동차 시장의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세영은 국산 독자 모델 승용차인 포니를 개발하며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냈고 사람들은 그에게 포니정이라는 애칭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32년 동안 소나타, 그랜저, 아반떼, 에쿠스, 산타페 등 수많은 차종을 개발하고 판매했죠. 현대그룹 내에서 자동차 기업을 이끌며 세계 10위권 기업으로 키워내면서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한국 자동차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1999년 정주영 회장은 정세영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의 자동차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몽구가 장자인데 몽구에게 자동차를 넘겨주는 게 잘못됐어? 이 한마디에 정세영은 32년 동안 고생하며 키워냈던 자동차를 포기하고 말았죠. 당시 경영권 승계 문제를 정리해야 했던 정주영은 동생이 아닌 장자 정몽구에게 간판 기업을 넘기겠다는 결심을 했고 현대에서 이 말은 거역할 수 없는 지상명령이었습니다. 결국 정세영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몽구의 현대산업 개발과 자신의 현찰을 맞바꾸고 자동차 업계를 떠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 정세영 회장은 애써 웃고 있지만 그의 아들 정문규는 표정이 많이 좋지 못했는데 그동안 자동차는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기자회견까지 애써 웃던 정세영도 이 임식에서 사과를 부르다가 울음을 터뜨렸다니라는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세영과는 자동차가 아닌 건설회사를 받아 독립하게 되었죠. 이렇게 정문규는 작은 아버지인 정세영을 무너뜨리고 현대차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2000년도에는 정문규 회장과 왕자의 난을 벌인 끝에 현대차 계열사만 들고 나와 홀로 석일했죠. 이후 정문규 회장은 현대 기아차를 세계 5위 자동차 그룹으로 성장시키는 등 뛰어난 경영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담으로 최근 정문규 HDC 현대산업 개발 회장이 아시아나 인수에 시도한 적이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버지 정세영이 못다 펼친 자동차 사업금을 항공사업을 통해 풀려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안타깝게 아시아나 인수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정의선은 정문규 회장의 외동아들로 197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인 정재용 회장과 아침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현대가 전통해 밥상머리 교육을 엄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정 회장은 오전 5시면 청혼돈 자택으로 자책들을 오게 하여 아침을 함께한 사실은 꽤 유명한 일회인데요. 아무리 바빠도 아침은 함께 먹는다는 원칙으로 가족을 하나의꾼으로 묶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며 인성과 기본예절도 가르쳤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심하지 않냐는 충고를 들을 정도로 자녀교육이 엄격했다고 하죠. 그 덕분인지 최근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오노가의 갑질사건에서 현대가 사람들은 자유로운 편입니다. 물론 몇 사람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정의선은 밥상머리 교육 덕분인지 재벌 3세인데도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고 칭찬이 많았을 뿐 아니라 그룹 보는 후계자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지웅 회장 또한 어리지만 영특했던 정의선을 보고 물건이라며 중책을 맡을 것이라고 칭찬했다고 하죠. 이뿐 아니라 정지웅은 손자 정의선을 너무 아낀 나머지 그가 고등학교 때 함께 살았다고 하는데 정의선은 당시를 다음과 같이 기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할아버지와 살았는데 매일 아침 5시 할아버지 기상시간에 맞춰 아침 식사를 했다. 그때 수차례 말씀하시기를 시류를 따라가야 한다고 하셨다. 당시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의미를 약간 알 것 같다. 이렇듯 어린 시절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은 정의선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MBA 과정을 마쳤습니다. 당시 유학을 결심한 건 역시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정지웅 회장의 권유로 알려졌죠. 군대는 가지 못했습니다. 현대가는 보통 남자들을 군대에 보냈고 아버지 정문구 또한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습니다. 정의선은 담낭 절제 수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아 면제받았는데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족력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009년 어머니 이종화 여사는 담낭암으로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 중 현재의 아는 정지선을 만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한 정지선은 산표그룹 회장의 장려로 오래전부터 정의선과 인연이 있었다고 하죠. 산표그룹 정지원 회장과 정문구 회장은 경복구 선후배 사이였고 정지선의 사촌 오빠는 정의선과 중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의선과 정지선, 두 사람의 결혼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성이 같았고 현대백화점 회장과 그녀의 이름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성이 동일하면 같은 가문의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에 모두가 반대했지만 유일하게 지지해준 사람이 바로 정지용 회장이었죠. 현대가에서 정지용 회장이 승낙하면 끝이었습니다. 동성동본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흔쾌히 결혼을 승낙했고 둘은 1995년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렇듯 많은 반대를 해치고 결혼한 두 사람은 남다른 음수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정의선은 공책 석상에도 자주 얼굴을 드러내고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정의장을 직접 마중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산표그룹은 화려한 혼맥으로 유명한데요. 찬여 정지용은 박태준 포스코 회장의 아들 박성빈과 결혼했고 아들 정대현은 LS니꼬 회장여 부인이쉬와 결혼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머리숱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정문구가 80대의 나이에도 머리숱이 풍성한 것과는 대도적인데요. 비교적 젊은 시절부터 탈모가 진행되었다고 하죠. 현대가의 탈모의 이전자는 포니정 정세용 쪽에 있는데 희한한 것은 정지용의 손자들 때에서 탈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선은 물론 정일선, 정경선, 정기선도 나이대에 비해 이마가 넓은 편입니다. 그 밖의 재벌가에서 탈모로 유명한 사람은 하나그룹 김승현, 김동관, 두산 박수원 등이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탈모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잘은 모르겠지만 재벌가에서는 아무리 탈모가와도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탈모약 자체에 부작용을 상당히 꺼린다고 하죠. 대표적인 부작용은 성력 감퇴나 어지럼증으로 많은 후계자들이 필요하고 워커홀릭형 오너 일가들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정의선은 1999년 현대차 상무이사로 경영 수업을 시작했고 2020년도에 현대차 이대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동시에 가문과 역사를 상징하는 할아버지 집을 물려받으면서 정의선 시대가 개막했음을 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넷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의 문건이 발견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능력에는 의심을 던지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좋은 평가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현재 이재용은 검증된 바 없다고 평가절하하고 기아차에서 현대차로 건너간 정의선에 대해서는 언제 돌아오냐는 내부호평이 있다며 경영 능력을 높게 보았다 합니다. 여담으로 이재용과 정의선은 호용호제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데요. 정의선은 이건위 회장 장례식에 재개총수 중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바 있죠. 지난 2005년도에는 기아차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디자인 경영을 내세우며 인재영입에 적극 나섰습니다. 첫 시작은 유럽 3대 자동차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입니다. 피터는 자동차는 두 번째 집이다라고 말한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아우디에서 일을 시작하고 이후 폭스방의 총괄 디자이너로 이름을 날리는 물이죠. 정의선은 직접 동일로 날아가 설득하는 3구초력 끝에 피터를 기아차 디자인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하였습니다. 첫 결과물은 K5로 국내외적으로 디자인 상을 휩쓸며 높은 평가를 받았죠. 지금도 K5는 역대급 구스한 차를 불리며 특유의 스퍼티한 디자이너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아차 특유의 패밀리룩 호라이코를 만들었고 이는 기아차의 상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호라이코 그릴이 트럭이 봉구3 차량에도 입혀져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는 기아차가 호라이코 패밀리룩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2015년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출범한 제네시스 브랜드는 정의선 회장이 직접 진두주의했다고 하죠. 이름부터 현대 제네시스가 아닌 제네시스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정의선이 초기 기획단계부터 조직 개편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했고 제네시스를 알리는 공식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브랜드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결국 고급차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출범 5년 만에 누적 판매 5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이외에도 일명 정의선 차로 불리는 모하비가 있습니다. 모하비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사망이자 형계차의 조행 시험장이 있는 곳으로 고도의 기술을 갖춘 SUV 최강자라는 의미를 보유했습니다. 기아차 사장으로 부임한 뒤 개발에 들어갔던 차로 정의장에게는 의미가 남다른 차라고 알려졌는데요. 개발에 직접 관여했을 뿐 아니라 직접 이 차를 몰고 다녔다고 하죠. 초기에는 부진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레저 활동을 즐기는 인구의 증가로 SUV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모하비의 가치가 부각되었다고 하죠. 반면 PYL 개발을 주도했지만 저조한 실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PYL은 프리미엄 유니클 라이프 스타일로 젊은 고객층을 겨냥해 만든 분을 했는데요. 밸러스터, i30, i40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젊은 층을 겨냥해서인지 밸러스터 신차 발표를 홍대클럽에서 열었는데 가수 사이, 이병헌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통보는 많이 했지만 판매량은 부진했는데 오죽하면 PYL을 P, 팔리지 않는, Y, 양산차, L, 라인업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현재 정의서는 자율주행, 수소경제, 로보틱스,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4대 신사업을 내세우며 아낌없는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자율주행기업 엘티브와 합작법인 모셔널을 만들었고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아이오닉5 로보택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세계 최고의 로보기업인 보스턴 다이네믹스를 인수했는데 투입된 비용은 1주원대로 정의장 취임 후 가장 큼균의 M&A였죠. 정의장은 재벌 3세 중 뛰어난 경영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아차 사장 취임 후에는 디자인의 기회라는 아이덴티티를 규정하여 인수직구 골칫거리였던 기아차를 형님인 현대차 못지않은 유상으로 꼬러올렸습니다. 현대차로 와서는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성공적인 론칭을 주도하기도 했죠. 앞으로의 현대차의 미래를 응원하며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